6번 갑니다. 공기조합 구성설비, 열 운반장치, 공족에 직접 연결돼 사용하는 펌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몇 번 나왔던 건데요. 이래서 우리가 공족이라 하면 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는 리턴 에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웨이기 에어, 아웃 에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에어 휠터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CC, 그 다음에 HC, 그 다음에 가습기, 그 다음에 송풍기, 그 다음에 극기 덕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AHU, 공기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연결될 때 CC는 뭐가 된다? 징발기에서 냉수가 이렇게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냉수 펌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에서 공급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온수순환 펌프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물을 갖다가 공급해주는 응축수 진공 펌프. 그럼 여기서 냉다수 펌프는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응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긴 증발기였죠. 여기서 콤프레시아가 이렇게 있고. 여기 팽창 밸브에 있어서 공급되고 있죠. 냉동 사이클이.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다? 쿨링 타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쿨링 타워 물 사용해주죠. 이 펌프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펌프? 냉각수 펌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조기에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죠. 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됩니다. 쿨링 타워에 연결되는 이 펌프를 우리가 냉각수 펌프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7번. 저압증기난방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증기를 공급하는 라인이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밑으로 공급을 해주니까 이게 하향식이 되죠. 반면에 증기가 있는 것이 아래에 있습니다. 얘가 위로 공급되면 상향 공급식입니다. 항상 위로 올라가는 게 힘들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관경이 내려오는 건 좀 쉽죠. 얘에 비해서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상향 공급식이 하향 공급식보다 배관경을 크게 해준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8번으로 가시고요. 현열만 가열 경우 500루베퍼 아우네요. 건구온도가 5도 상대수도가 80%. 습공기 가열해요. 건구온도 43도 올라갔네. 상대수도 8% 공기를 만들고자 한다. 이때 가열량은 얼마인가 공기비열과 밀도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딱 풀면서 출제하신 분이 참 신경 많이 써서 출제하셨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이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5도에서 43도로 갔어요. 뭡니까? 현열이죠. 감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Q이 꼬루 G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로 풀면 되죠. 이게 현열 구하는 공식이니까. 그러면 G값은 지금 얼마냐? 500루베퍼 아우나 왔습니다. 곱하기 공개비중. 밀도라고 났네요. 1.2.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니까. 여기서 보시는 같이 이 단위가 어떻게 된다. 얘하고 얘하고 약분돼서 단위가 뭐로 나온다. 킬로그램 퍼 아우어 하고 나옵니다. 즉 다시 해서 여기 질량이 킬로그램 퍼 아우어 단위죠. 그렇죠? 그다음에 곱하기 C 비열입니다. 1.01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도시 곱하기 델타 T 온도차입니다. 몇 도입니까? 43도 마이너스 5도씨. 하고 나와서 보니까 도시 약분돼 버리죠. 여기 킬로그램 약분돼 버립니다. 보시는 같이 단위가 뭐로 나온다? 킬로줄퍼 아우러로 나왔다니. 그런데 물어본 것은 몇 킬로와트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부탁드리는데요. 애싸이다니 애싸이다니 막 그러는데 제발 좀 풀으셔야 됩니다. 풀지도 않고 눈으로만 보시고 애싸이다니 그러고 제대로 그게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공존 냉동의 애싸이다니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직접 대입하시면 금방 나오잖아요. 여기 단위가 지금 뭐가 나왔어요? 킬로줄퍼 아우러 나왔죠. 그런데 킬로와트로 물어봤다는 얘기죠. 1킬로와트는 1킬로줄퍼 세크예요. 단위가 킬로줄퍼 세크로 딱 나오면 되는데 킬로줄퍼 아우러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값에다가 나누기 얼마? 3,600 세크 퍼 아우러. 1시간에 3,600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아우어가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되어버리죠. 이거랑. 그럼 단위는 뭐로 바뀐다? 킬로줄퍼 세크로 바뀌죠. 이거 계산하니까 바로 킬로줄퍼 세크는 뭐다? 킬로와트죠. 그래서 이거 값을 계산하니까 얼마 나온다? 이 값이 6.4 정도 나옵니다. 킬로줄퍼 세크. 그러니까 이 값이 바로 뭐다? 6.4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정리합니다. 공존 냉동에 SI9이 나온 거 한번 정리할게요. 1킬로칼로리는 얼마? 4.186 킬로줄입니다. 그래서 약 이걸 얼마로 쓰냐? 4.2킬로줄 해가지고 많이 쓰죠. 만약 킬로칼로리 나왔는데 킬로줄로 물어봤다. 그럼 곱하기 얼마예요? 4.2배 정도 하면 바로 뭐가 된다? 킬로줄로 나온다니. 두 번째. 1와트는 1줄퍼 세크입니다. 그러니까 1킬로와트는 얼마? 1킬로줄퍼 세크예요. 간혹 갔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줄은 1Nm입니다. 그래서 Nm가 나오면 이걸 바로 뭐가 된다? 줄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킬로뉴턴 밑으로 하면 이게 킬로줄이 되겠고. SI단이 이거 외에 공존 냉동 거의 안 나와요. 이거 외우는 게 싫어가지고 대입을 잘 안 하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뭐냐? SI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딱 하면 공존 냉동 SI단이 끝났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 직접 나열해서 써보세요. 단위 싸움 해보면 한두 번만 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왜 시험에 SI단이로 나오기도 하고 옛날 공학단이로 나오면서 SI단이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도 해서 반 오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